울어? 울어? 울어요? 아니, 제가... 이 곡을 어떤 감정으로 불러야 될까 엄청 고민을 했었어요. 처음에 불렀는데 감정 몰입이 확 돼야 되는데 확 안 되는 거예요. 처음 느낀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? 다시 돌아온 그대를 위해 내 모든 걸 들이세요 확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집에 가서 이 곡을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사실 방금 여기 딱 와서 부르다 보니까 가사를 들어보니까 왠지 모르게 저희 부모님 생각이 들더라고요. 뭔가 이렇게까지 뭔가 저만을 바라보는 저만을 위한 그런 사랑이 좀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지금 마지막에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. 평소에 표현을 생각보다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이런 노래를 들으면 부모님의 사랑이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이렇게 마지막 곡을 감정했습니다. 사실 방금 여기 딱 와서 부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만 빼고 다 아티스트야 아니야 나 아무 생각 없이 온단 말이야 맨날 부모님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요. 그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